Q. 저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Q. Q. 응 형님 응 아니 내일모레 아니 아니에요 뭔데 왜 뭔데 아니 그냥 그냥 뭐 아니 뭐 선물은 잘 받았나 싶어서 아 아 아 아 아 우리 홍인이 생일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그래그래그래 알겠다 그래 형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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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알겠다 예 네 흥민아 네 근데 그 니 흥민 니 그 생일 홍보를 좀 왜 여기서 하는거냐 아니 뭐 좋은게 좋은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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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다 네 대한속도 60km 입니다 기대해 하 impres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들 내가 채팅촘을 못보거든 형들 이해 좀 해주세요 은호 좀 보고 가고 싶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 다음에 은호랑 보면 되지 형들 그리고 나 은호랑 기획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뭐냐 은호랑 나랑 해가지고 뭐 여캠 한 명 초대해서 뭐 이렇게 할 거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은 아마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은호방송 한 번 내방송 한 번 이렇게 할 거 같아 어 여기 밥상 여기 24시간이네 오케이 좀 알아놔야겠다 아 맥드라이브 지금 몇 시야 형들? 드라이브도 한 번 좀 땡기고 싶기도 하고 뭐야 선배님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저거 와 뭐냐? 선배님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와 오늘 불토인가? 와 귀여워지네 아니 형들도 좀 나가서 좀 여자들이랑 이렇게 놀고 그래 형들 맨날 아프리카완 보지 말고 어? 저 다 저기 저 사람들 다 형들보다 못생겼을 거 아니야 어? 저 다 저기 그거 다 놀고 있네 여자들이랑 야 그리고 민지야 유튜브 댓글 다 닫아라 어 유튜브 유입되는 사람들 다 깜짝깜짝 놀라겠더라 어 그리고 이제 그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공지 댓글은 여러분들이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하실 분들은 거기서 욕하시면 돼요 형님들 어 온런 통제 뭐 불통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지로 이제 그렇게 하면 돼 아 드라이브 가보십니다 앞으로 해줄까? 내 면상 말고 야 근데 이거 명곡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 같아 멋있어 어 참 좋은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노란불 그냥 갈 걸 그랬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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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진짜 조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 진짜 조심하게 할께요. 아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조금도 없는데 어떡하지 와 저거 지나간 거 실화냐 이런 좀 약간 윤종신 존니 같은 노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맞지 형님들 왜냐면 진짜 예전에는 발라드가 거의 차트를 진짜 다 점령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런 거 없어. 다 아이돌 노래지. 형님들 48시간 열심히 해서 딱 마무리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방이랑 실내방송이랑 게임이랑 좀 많이 섞어가면서 좀 할게요. 형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합방했다고 좀 불편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좀 약간 재밌는 야방은 괜찮잖아 와 저 오토바이 뭐야 저 본사람 와 경찰차 앞에서 팩이 뭐야 저거 와 나 깜짝 놀랐네 아쁘다 잡으러 가는 건가 형들 맥드라이브 형들 맥드라이브 저기 그 뭐냐 파는 데 있는데 거기까지 드라이브나 갔다 올까 형들 노래 다 틀고 좋아 좋아 정말 좋은데 딱 이 기절은 그 추억 정돌이 난 다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쉰 끝이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 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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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히 할게요 진짜 형님들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알고 저도 알겠는데 진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남아 형님들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알고 정말로 모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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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순덕 60km 입니다 뭔노래야? 아하 아 뭔노래야 실수하네 아 넉살 노래야? 발라드 듣고 싶은데 나는 아니 나는 발라드 듣고 싶어서 이거 어때? 이 선곡 어때 형들? 이거 어때? 미안하다 이 노래는 나 이제야 말하는데 아까 전에 아 저기 축구 보는데 끊길때 있지 와 나 울고싶더라 와 진짜 아니 나 준비하고 한다고 껐는데 나 진짜 준비했거든 아 근데 컴퓨터가 끊기더라 와 진짜 아 왜그럴까 아 왜그럴까 아까 전에 저기 캠트도 막 끊기고 그러는데 아 일단 그래서 컴퓨터 끄고 나왔는데 아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아 아 이 노래 좋아 맞지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들려 이 노래가 또 매일 들려 이 노래가 아 아 아 셀프야 아 그만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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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프 C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홍준아 뒤에 불꺼 뒤에 왜 앞에 볼꺼잖아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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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ikin кан 이게 가장 좋아합니다. 죄송해 드라이버와 pouvoir clearyم aocock 콘서트я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레알로다가 인정? 좋은 노래 무비가 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좀 쳐줘 내가 채팅창을 못 보니까 점차 됐을 때만 볼 수 있으니까 뭐라고? 애들바이스? 애들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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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놓은 구독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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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하고 싶네 그냥 아 나 없어 딱 술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네 어 딱 술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네 어 그러게 포기형 하 딱 술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야 고속도로 고속도로 탄다 형들 도시 고속도로 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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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 슬픈 거짓말 정차되면 들을게 고맙고 소중한 밤 그때도 몰랐어 확실히 고독과 학수하며 견뎌온 날들 모두가 지면 행복할 줄 방금 고양이 봤냐? 형들 방금 다음 곡 다음 곡 개명곡 인정 와 진짜 이거 개좋았다 와 야 근데 이건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나 말하더라도 사랑할 이력이 안을라도 떠나라 해도 나 지도 남아서 안 잊지 않아요 울지 말아요 형님들 구독해주시면 무비가 제거 아이디 들어와서 킥뷰 한달치 드릴거에요 그러니까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킥뷰 한달치 받아가세요 킥뷰 한달치 받아가세요 이렇게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그댈 눈놈에 나도 좋아야 할래 정석을 꺼요 이제 영원히 제발 힘들지 말고 지내요 와우!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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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 씨X 누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하지 마 진짜로 사랑한단 말이여 이제 안되는 거죠 이 뛰어가는 뒷모습에 또 무너진 건가슴 또 무너진 사랑 또 다른 사랑 우리 애기 내게만 받았던가요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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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비오나? 아 고속도로! 일정 온라 하 아 아 우산은 진짜 비가 많이 안와서 고운 것 같애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15초 그래서 잠시만 신호와 과정에 주의하십시오 기도 오고 그랬어 사랑해 사랑해 너무 그려야 사랑 이 말이 놀라버린 그 사랑 편한 걸 하나 당근을 냈지만 이 노래는 저기 SG워너비의 여보 떼어 SG워너비의 여보 떼어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달려주세요 내가 늦게 가는 건가 아니 난 그걸 모르겠어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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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 뭐 예를 들어서 60km 80km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 불법인 거야? 카메라 없는 데에서? 아 그러면 만약에 저기 그 뭐냐 80이고 이러면은 100을 넘으면 막 그게 불법이 되는 건가? 내가 아까 전에 한 질문이 내가 아까 전에 한 질문이 어 정차다 아 진짜요? 아 불법이야? 그럼 플러스십 많이 밟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대의 집 앞에서 그대의 집 앞에서 우린 입마주를 했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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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턴 잘 해야됩니다 아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님 제 노래 하나 불러드려도 됩니까? 전화하시면 고소할게요 고소하지 마시고 노래 한 곡만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고소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 이 노래 개씹인정 와 진짜로 개 명곡 아니냐 진짜 아 아 아 이건 명곡 개인정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지금 그 뭐냐 쉐이크 종류 안되죠? 크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쉐이크 안되죠? 쉐이크 됩니다 쉐이크 돼요? 어 그러면 잠시만요 예 아 뭐 이제 그런데 지금 안돼요 아 아 아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저기 그 뭐냐 달달하게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시간만 넣을까요? 어 네네 그거랑 미라신거 없으세요? 그거랑 맥너겟 간단하게 한 10조각? 10조각이요? 1조각이요? 어 네 그렇게 갖다주세요 80만 보셔구요 아메리카노 예 하나만 그렇게 해주세요 카드 계산요 시끄러지 마세요 아 아 잠시만 실수했어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카라멜 마키아토요? 예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달달하게요 아이스로 드릴게요 예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 죄송한데 실례지만 이거 못버리죠? 이거 못 버리죠? 네네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띄고 있거든요 아 네 어디 어디 여기 그냥요? 아 전봇대요? 네 알겠습니다 학영상 가고싶다 학영상 왜 방금꺼 좀 개념없는거였어? 아 그래? 왜? 아니 요쭤볼수도 있는거 아닌가? 아니 내가 저기 그게 없어서 여기 그 아 아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여기 커버홀드에 놔둘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개념이 없는거였나? 죄송합니다 개념이 확실히 없었다고? 그래? 하 에헣 그 하 하 월 아 와 우리 레고마님 구독 고맙습니다 야 MSF는 누구야? MSF는 누구야? 혼종이라고? 그니까 누구랑 혼종이 됐는데 아 이거 저기 그 누구야 봄이가 이거 VIP 이거 사가지고 계속 반짝거려요 차 안에서 아 미치겠어 진짜 봉준아 언제까지 방송하냐고? 48시간이요 언제 끝나지 형들? 언제 끝나지? 월요일 여덟 씬 야 그 다음 신청곡 뭐야? 나의 눈물만큼 커져가네요 취했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래이였어 취했어? 그래 기억 안에 던져버리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댈 만난 건 나물로 지새 또 하루를 선물 받은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망한 만이라도 기다릴게요 아 우리 또 4682형님 150명에 고맙답니다 고맙습니다 따랑이에요 푸징푸징 고맙습니다 아니 4682형님 진짜 많이 싸주신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버풀 이겼어 졌어 형들 아 우리 또 누구야 와쿠 문대봉준이 형님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와문보경기 어서오세요 백구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대0으로 리버풀 이겼어? 아 진짜? 아스날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 스토크한테? 아싸 내일 첼시 대 토트넘 개꿀이겠다 내일 첼시 토트넘 말고 또 재밌는 경기 뭐 있어 형들? 뭐 있어? 없어? 아 그래? 아니 맨시티는 누구랑 해? 아 우리 또 큰카형님 1옥작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큰카형님 1옥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맨시티에 에버튼이랑 간다고? 어 언제 하는데 그거 형들? 그거 재밌는 거 아니야? 에버튼 언제 하는데 그거? 무비 한번 봐봐 언제 하는지 아 하요일 새벽 4시에 어 그거 새벽에 할 거 없는 사람들 나랑 같이 보자 형들 하요일 새벽 4시에 내가 더 아프지 않으려고 너에게만은 아 네 잠시만요 아 꽤 잘 져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원님 다시 여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렛츠고 너의 슬픈 얼굴 장난스럽게 웃어 주던 그 미소가 사라졌어 우리 왜 이런던 건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아 시바 뭐 타이어 펑크가 펑크 나는 소리 나는데 설마 펑크 안 났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내가 더 아프지 않으려고 너에게만은 상처를 줬었어 오케이 다음 곡 다음 곡 추천해 주세요 다음 곡은 뭐야? 와 우리 중계방에서 봉준씨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 좋네 아 중계방에서 100개 팬관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야 니모 가수 이름이 니모네 야 듣보노래 신청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난 노래 좋은 것들 신청해 주는 것 같은데 노래 다 좋은데 아 꼭 사랑해 힘들게 내게서 울어지는 모습에 낮은 소리로 웃어버렸어 다근진 곳에서 조금 아픈 맘도 아 노래 좋네 아 이 노래야 근데 이거 남자고 부렸던 거 아닌가? 너를 너무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한사람이 있는걸 알게서는 넌 먼저 사랑하고 옛날 노래들이 좋아 옛날 노래들이 좋아 진짜 죽을 것처럼 나 힘들어도 지우고 버려봐도 네 마지막 표정까지 나도 모르게 너더라도 지우고 버려봐도 말도 안 돼 기대들만 아 뭔가 야경이나 이런거 하나 보고 들어가고 싶네 차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토요일인데 차가 하나도 없네 먼저 잊어봤는지 그렇게 널 사랑했던 나 라면 부나만 나라는 와 노래 너무 좋은데 야 신청해준 사람 굿 진짜 왜냐면 내가 노래 트는 것보다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게 좋아 왜냐면 나는 맨날 듣는 노래만 들으니까 굿 굿 아 옛날에 진짜 포켓몬스터 거 존나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포켓몬스터 거 존나 했는데 진짜 그때 방송 재밌었는데 맞지 잠시 후 신호와 과석에 주의하십시오 눈물을 꼭 참으면은 그래서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았어 아 형들이 딱 정해 어 집에 가서 방송할까 아니면 조금 더 뭐 산 한 번 야경 보러 갈까 갔다 올까 우리나라 여하 아 여하 가 물 여하 은 뭐 잠을 잘못한지 몰라서 이렇게 오늘 너를 보는 게 가슴 아팠어 내가 더 아프지 않으려도 너에게만 해 잘 씻고 지루어 과정에 주의하십시오 술잔 넘어 보인다 너의 슬픔 알고 집 가자 바로 집 앞이야 그대식 막곡 듣고 가자 막곡 뭐가 괜찮을까 뭐가 좋으려나 뭐 뭐라고 무비야 뭐라고 아 시출발이 된다 이렇게 오늘 너를 보는 게 가슴 아팠어 뭐야 맥퀴이 형 집이네 내가 더 아프지 않으려도 너에게만 해 상처를 줘 있었어 차세우 워프라이 내 강으로 하나씩 꺼내 좀만 지나면 못 입을 험 아 2016년 월간 윤종신 9월호네 아 오줌 존나 마렵다 뭐야 저 패기 아저씨 뭐야 아 옛날에 막 진짜 연어의 발견 같이 볼 때 꿀잼이었는데 아 옛날 드라마 같이 보고 뭐 존나 꿀잼인데 진짜 물을 있던 두 입술 변을 지나 너의 밑에 얼굴부터 우리의 가을 밤이여 아 여기 그거야 저기 그 막 그런 데야 있었던 믿었던 믿었던 그게죠 다 버린 낙엽냄새 아 그대로 두루 두루 두루두룩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주머니 있어 뚜루루루 아! 문 닫혀있네 아이씨 아 이러면 내려서 문 열어야 돼 아니다 어 저기 집 앞에 대놔야겠다 왜냐면 나 오늘 집에서 자야 돼 왜냐면 저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서 아 나 저기 그 저기 가서 자야 돼 저기 그 레스팅교 가서 자야 돼 아니 공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짐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아 아 아 내일 새벽에는 성도에 토스트 먹으러 갈까? 새벽 딱 저기 받아보면서 한 4시쯤에 출발하면 한 5시쯤에 노을 아니 저기 받아볼 수 있는데 아 송정이구나 오케이 도착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을 것 처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아 워 그냥 어 으흑 으흑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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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 헐 저 누나 아직 있네 야 너 뭐냐 닫아봐 뭐 누나가 어딨다는거냐 저새끼 씨발 채팅 존나 소름 돋네 개새끼 저거 저 뭐냐 저거 뭐냐 닫아봐 그럼 뭐냐 그거 뭔 채팅이냐 그거 아 이 쇼anov기 체다샌 존나uden 아 아 봐봐 형 여기 형님들 여기 자체가 좀 울리지? 맞지? 지금 마이크가 이상한게 아니라 봐봐 지금 휴대폰으로 방송하고 있는데도 좀 약간 울리지 형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맞지? 어 여기가 왜 갑자기 울릴까?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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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요 요 요 어 그러게 가구는 원래 없었는데 가구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울리네 왜 그러지? 아 아 아 호주로 싸볼게 19개월 러브하우스 안하냐고? 그거 두번이나 했다 어 아 아까 전에 막 그 왜 끊겼을까? 아 왜 끊긴 걸까? 팡팡쇼 zte tiles 좀 기다려보셨나요 하아 . 인터넷 문젠가? 아 뭔가 좀 약간 1988 보고 싶다 어 뭔가 1988 보고 싶다 어? 오늘 유현진 선발이라고? 진짜? 5시에? 아 진짜로? 무슨 소리 난다고? 뭔 소리가 나 뭔 소리 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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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컴퓨터로 켤게요 형들 잠시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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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로 켤 테니까 컴퓨터로 들어오세요 고 뭐 톡 뭐 또